주문 도와드릴까요? 샐러드 주시고요 토마토 스파게티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 머쉬룸 버거 그리고 핫도그 주세요 2인분으로 적당할까요? 두 명이 먹기에 적당한 양인가요? 적당한가요? 자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Is it enough for two peopl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Is it enough for two people? Is it enough?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충분한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Enough 라는 표현 자체가 충분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Is it enough? 그러면 충분한가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두 명이 먹기에 적당한 양인가요?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 two people for two peopl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or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두 명에게 충분한 양인가요?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열 명에게 충분한 양인가요? Is it enough for ten people? 여섯 명? Is it enough for six people?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혹은 Is it enough for a party of two? a party of five?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파티는 파티와 같은 스펠링이고 같은 단어지만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는데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파티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 그룹을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So party of two 하면 두 명의 그룹 한 그룹에 두 명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Is it enough for two people?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Is it enough for tw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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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enough가 굉장히 중요한 게 좀 화가 난 사람이 enough 라고 하잖아요 그 한 단어만 썼다 그러면 그만해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